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오늘은 필드시계를 꽤나 그럴싸하게 잘 만드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이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 상단에 있는 세 분 이사, 레온, 트래비스 이분들이 2015년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2017년도 킥스타터를 통해 첫 시계를 선보였고 저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처음 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서 꽤나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길래 올 초에 주문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컬러가 품절이라서 예약 주문을 걸었고 몇 달 정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시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김비오라는 트라이애슬론 선수인데 아마 브랜드에서 후원을 하는지 홈페이지에 있더라구요 국내로 보이는 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도 있던데 상당히 반갑네요 브랜드 이름이 볼더, 볼드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같으니 저는 그냥 볼더라고 부르겠습니다 싱가포르 마이크로 브랜드 볼더 리뷰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박스가 상당히 널찍하네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 이 안에 추가 스트랩 같은게 있는데 네이비 컬러의 나토가 들어있네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유행인가요? 프로마스터와 비슷한 무슨 하드 케이스가 나오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일단 이 하드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시계가 등장하는데 우선 모델명은 볼더 벤처 샌드스톰입니다 모래 폭풍? 일단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시계를 둘러보면서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테일가는 299달러 서울 기준으로 배송비는 공짜였습니다 시계 스펙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38mm, 두께는 14mm입니다 일단 제가 이런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필드 시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손목에 아주 핏감이 좋은 크기이고 고급 소재인 티타늄을 사용해서 무게도 61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러그투러그도 매우 짧아서 손목 위에서는 일단 비주얼은 합격 무반사 처리된 이 플랫한 사파이어 글래스도 좋구요 전체적으로 카키필드처럼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아니고 케이스 마감이나 러그 마감을 보면 칼각이 엣지있게 잡혀있는게 특징입니다 필드 시계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대중적인 그 디자인을 공유하지 않은 점은 좋네요 티타늄 특유의 살짝 어두운 실버톤의 케이스도 뭔가 좀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이 필드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너무 튀거나 하는 디자인은 좀 일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케이스 베개는 뭔가 특이한 X자 모양의 디자인이 있는데 아까 팀원 소개해서 타투 아티스트를 좀 본 것 같아서 아마 그분의 역량인지 합리적인 유추를 해봅니다 다이얼을 보면 아이보리 컬러의 다이얼과 넘버링 폰트가 전체적인 느낌은 해밀턴 카키필드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원형 도트 인덱스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 샌드스톰이라는 모델은 아무래도 다이얼 컬러에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필드식의 개념과도 같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상입니다 이 역시 날짜창이 없는 건 아주 잘한 선택 같고요 한가지 눈에 좀 보이는 건 이 초침 끝 부위가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제 눈에는 마치 주식차트 봉같이 보이는 건가요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안 좋아서 그런가 야광은 예상대로 녹색 계열의 밝기는 선명하고 지속시간은 평범하네요 소소한 장점인데 필드시계 치고는 200m 방수인 점이고 역시 용두도 스크류다운 타입입니다 용두를 푸는 느낌은 살짝 거친 느낌이 나지만 수동감기는 예상대로 부드러운 편이며 NH35A가 날짜창이 있는 무브인 만큼 한 번을 뽑으면 아무 변화가 없고 한 번 더 뽑으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용구를 잠그는 느낌은 그렇게 거친 느낌은 아닙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일반적인 나토줄이지만 버클과 고정링은 케이스 소재와 동일하게 티타늄을 적용한 부분은 좋네요 샌드스톰이라는 이름답게 골드색 나토줄이 기본 제공되지만 추가로 보내준 네이비 나토도 무난하게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사실 시계를 주문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할인코드를 요청했지만 볼더 측에서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할인코드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암튼 그래서 299달러 기준으로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35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우선 사이즈는 굉장히 좋고 이 티타늄의 무반사 사파이어 글래스 스펙을 고려한다면 가성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네임밸류나 역사가 좀 짧은 마이크로 브랜드 인점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좀 고민되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감 품질이나 손으로 느껴지는 만듦새는 일단 좋은 편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 자체를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스펙이라면 월등히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그워치에게 할인코드 좀 주세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